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나 대폭 올려 3%를 넘겼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연말 기준금리는 4% 이상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7% 중반에 머무는 0.2%에 제로 성장할 것으로 연준이 수정 전망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서방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간 맞대결이 좀처럼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쇼츠에 광고를 도입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의 45%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나 대폭 올려 3%를 넘겼습니다. 올 연말에는 4%까지 넘길 것으로 예고해 남은 2번의 회의에서도 1.25%포인트나 더 올리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역시 예상대로 3번 연속 0.75%포인트나 대폭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내딛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1일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 내지 2.5%에서 단숨에 3% 내지 3.25%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2008년 초 이래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기록한 겁니다. 연준은 3월에 0.25포인트, 5월에 0.5포인트를 올렸다가 6월과 7월에 이어 9월에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더욱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4.25%가 될 것으로 예고해 앞으로 남은 두 번, 11월과 12월 회의에서도 0.75와 0.5포인트 등으로 모두 1.25포인트는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돼 이른바 종말 끝 금리는 4.5 내지 4.75포인트, 평균으로 4.6%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리게 될 것으로 연준은 예고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현재 3%에서 4.6%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3.4%로 잡았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4.25%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6월에는 3.75%로 제시했다가 이번 9월에는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올 연말은 물론 내년 말까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인들은 올해와 내년까지 고물가와 고금리, 제로성장 또는 불경기 등 삼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 이상 오르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7%대 중반에 머물고 0.2%의 제로성장으로 제자리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수정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9월에 0.7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3% 넘긴데 이어 올 연말에는 4.25%로 1.25%포인트나 더 인상하더라도 물가는 현재보다 1%도 못 낮추는 반면 올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으로 희인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4% 중반의 고금리, 7% 중반의 고물가, 제로성장 또는 불경기 고통이 장기화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공개 경고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인 0.75%나 태폭 올려 단숨에 3%를 넘겼습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연속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올 연말 4%까지 넘기고 내년에는 이른바 종말 단계인 4.6%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수정 전망한 미국 경제 예상치를 보면 첫째, 기준금리 수준을 9월에 3% 내지 3.25%로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4.25 내지 4.5% 평균으로 4.4%가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는 올 연말까지 11월 초와 12월 중순 등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0.75% 한 번, 0.5% 한 번 합해 1.25%나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예고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2023년 내년 4월에는 이른바 종말 금리가 4.5 내지 4.75% 평균으로 4.6%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한 해 내내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4% 이상의 고금리에도 물가 잡기에는 미흡해 올 연말까지 현재보다 1포인트도 못 낮출 것으로 연준은 시인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수정 전망에서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물가가 8월 현재 6.3%에서 올 연말에는 5.4%로 1포인트도 못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E 물가가 5.4%이면 CPI 소비자물가는 7.4%가 될 것으로 예측돼 현재 8.3%에서 역시 1포인트도 못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성장은 올해 0.2%로 제자리하고 내년에도 1.2% 저승장에 그칠 것으로 연준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올해와 내년 각 1.7%씩 성장을 제시했다가 대폭 낮춘 겁니다. 넷째, 실업률은 8월 현재 3.7%에서 올 연말 3.8%로 약간 오르고 내년 말에는 4.4%로 상승할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예측대로 미국 경제는 올 연말과 내년 중반까지 4% 중반의 고금리에도 7%대 중반의 고물가 속에서 성장은 잘해야 제자리 또는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자칫하면 불경기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뉴욕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에서도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고 내년 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첫 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 한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저녁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화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주도할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민주당이 동시에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외동포청은 내년 중에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동포화의 간담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동포들이 혐오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미 당국에게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한국어 교육이나 차세대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해서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서 공급망 구축, 첨단기술, 보건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면서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라며 재외동포들의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뉴욕 동포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흰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지마로 된 한복 차림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또 뉴욕 거주동포 200여 명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서방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간 맞대결이 좀처럼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변국을 침공해 주권을 유린하고 지구촌에 경제난과 물가급 등을 조례한 푸틴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30만 명 징진량을 내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째를 막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맞대결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전쟁 끝내기 대신에 전열을 재정비한 후 확전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의 연설을 통해 이웃을 침략해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촌에는 식량과 에너지는 물가급 등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는 그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주권국가를 침략해 지도상에서 없애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을 적나라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유엔이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지금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의 기하 문제를 돕기 위해 미국은 29억 달러를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예비군 30만 명에 대해 징진령을 내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러시아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핵무기 사용까지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친 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밀려 확대 장악했던 지역들을 다시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 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예전 크림반도와 같이 주민 투표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황이 분리해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끝내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비군 30만 명 칭진령과 핵사용 위협으로 이를 일축하고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 번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업체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쇼츠에 광고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익금의 45%를 컨텐츠 창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쇼츠 제작자들에게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사의 짧은 동영상인 쇼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쇼츠는 2020년 출시한 15초에서 1분 남짓한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튜브는 쇼츠에 광고를 도입해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의 45%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는 동영상 사이에 실리게 되고 수익은 전체 쇼츠 조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는 영상과 영상 사이 광고를 넣고 크리에이터 펀드를 통해 영상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틱톡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틱톡은 광고 매출이 늘어도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유지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45%를 제작자들과 나누는 방식인 만큼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쇼츠 이외의 다른 롱폼 동영상에 대해 수익금 55%를 지급하는 비율보다는 낮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3년간 200만 명이 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총 3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기업들 사이 크리에이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튜브는 자사가 가장 많은 수익금을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는 쇼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수익 창출을 위한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쇼츠 크리에이터들도 구독자 1,000명이 되거나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뷰를 달성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라이센스 문제로 음악을 사용한 대부분의 롱폼 동영상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 크리에이터와 작곡가가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크리에이터 뮤직 프로그램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수년간 동영상 서비스 1인자 자리를 구축해 왔지만 틱톡의 등장으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분석 사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유튜브 앱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19.4시간으로 틱톡의 23.6시간에 밀렸습니다. 틱톡의 1분기 월평균 사용시간은 2020년 1분기보다 140%, 지난해 1분기보다는 40% 급증한 것으로 유튜브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